네, 2024년 여러분 이걸로 시작하시죠? 라는 제목인데요. 정말로 여러분들 2024년 우리 같이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23년 얼만큼 어떻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된 분도 있고요. 저희 백복션 식구들도 마찬가지예요. 굿모닝 경매 식구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생각보다 좀 덜 된 분도 있고 생각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네, 23년 생각보다 원치 않는 성장이었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할 수 있는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부터 그냥 다시 하면 되는데요. 그럼 어떤 걸로 시작하면 좋을지. 사실 경매, 부동산, 많은 정보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다고 과연 다 잘 될까요? 다 정보를 알고 있는데 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될까요? 옳은 판단을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죠? 여러분 제 주변에도 사실 제가 아는 형님들이 좀 있는데 제가 진짜 한 달에 한 두 권, 세 권 이상씩 책을 읽는 형님을 한 분 알고 있습니다. 한 직장에 계셨나? 한 두 번 바꾸셨나? 어쨌든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를 해오셨었어요. 그리고 책도 정말 많이 읽으시고. 네, 근데 그 책이 도움이 됐을까요? 물론 도움이 됐겠죠. 도움이 안 되진 않죠. 그런데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여러분들이 현자가 되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무조건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책을 많이 읽는다고 그 분야의 박사가 되고 이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미 제가 진짜 곁에서 많이 느꼈고요. 실제로 전문가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책을 잘 읽는 법. 뭐 이런 영상까지 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네, 그래서 기왕에 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냥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제대로 열심히 잘 해가지고 굳이 긴 시간 아니어도 짧은 시간 안에 성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걸 오늘 한번 다시 한번 각인해보고 출발하는 게 더 중요하겠다. 새해부터 정말 많은 기사들과 내용들이 있는데요.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그런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그릇과 여러분들의 중심과 그 가운데에서 확신, 그걸 통한 실천 이 모든 것이 함께 했을 때 모든 게 따라오는 거지 그냥 이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왜?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건요. 제가 여러분 고백합니다. 진짜 제가요. 어느 정도로 제가 책을 읽는 속도가 되게 늦거든요. 제가 뭔가 이런 좀 장애가 있지는 않나? 학교 다닐 때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도 제가 제 단점이 뭐냐면 책 읽는 속도가 되게 늦어요. 책을 빨리 못 읽겠어요. 왜? 심지어 옆에서 책을 읽잖아요. 그러면 같은 책을 보는데 남들은 진작에 다 읽었어. 되게 얇은 책이에요. 근데 나는 진짜 어떤 친구에 비하면 두 배, 세 배 걸려요. 속도가. 진짜로. 진심이에요. 저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제가 왜 그런 장애가 있나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요. 진짜 어느 정도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도 기억이 나요. 입문계 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입문계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국어라든지 사회라든지 이런 거 보잖아요. 종이 울리잖아요. 보통 종 울리기 전에 시험지를 다 풀잖아요. 저는 종이 울릴 때쯤 되면 3, 4개는 못 풀어서 그냥 찍어야 돼. 진짜 그 정도요. 제가 IQ가 낮은 건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여러분 책 읽는 속도가 늦고 책을 많이 안 읽고 정보를 많이 못 접하고 내가 뭐 이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상담하다 보면 너무 많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느끼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런저런 조언들을 좀 해 줄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도 굉장히 땡 조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자 자료 한번 보시면서 말씀 나눠볼게요. 잠시만요. 자 먼저 뭐 이 얘기를 빼놓고 갈 수가 없죠. 경험. 일단 경험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경험이 중요하죠? 이게 아무리 말해봐야 여러분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는 의사가 천 번의 집도를 한 의사하고 뭐 한 세 번 해본 의사하고 누가 잘할까요? 여러분 모든 분야가 마찬가지죠. 확실히 여러 번 해본 사람이 속도도 빠르고 이게 그냥 뭐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을 막 해내잖아요.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에는 막 두 손 붙잡고 막 긴장하면서 막 가지만 어느 정도 되면 어때요? 창문 하나 내리고 팔 하나 걸치고 다리 하나 신발 벗고서 의자에다가 양반 반 양반 다리 하면서 한 손으로 하면서 전화 받아 가며 뭐 우리 다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네? 여러분 그래서 경험이 중요한 건데 그러면 경험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천을 해야 돼. 근데 실천을 해야 되는지 알면서 이 귀차니즘이 발동이 되면서 실천을 안 하게 돼. 그러니까 이것부터 여러분들이 탈피해야 돼요. 이것부터 탈피 이거 벗어나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직접 경험을 하든가 아니면 간접으로라도 경험을 해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직접 경험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더 가장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간접과 직접을 동시에 계속적으로 경험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네? 직접적으로 내가 경험하면서 얻는 노하우나 지혜와 지식이 쌓이겠지만 간접으로 경험하는 것도 내가 경험하진 못했지만 이 간접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방향성이 갈래가 여러 갈래로 나뉘어지는 그런 지혜가 생기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게 성공을 했어. 어? 이거 아무것도 아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만 알았는데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뭔가 학원을 다닌다든지 이렇게 해서 경험을 공부를 해봤는데 여기서 이렇게 해도 된대 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걸 내가 또 나중에 시도할 수 있는 일단 내 마음속 한가운데 그릇으로 자리는 들어온 거잖아요. 나중에 이거를 실천만 하면 금방 이걸 내 걸로 습득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의 직접적인 이 경험을 더 동기를 유발하게 될 거고 구민을 당길 거 아니에요. 어? 이것도 정말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직접 경험이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간접적으로 유튜브를 보면서 또 많은 SNS 책을 보면서 학원에 다니면서 경험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두 가지에 대한 노력을 내가 다 해야겠다. 아 이게 진짜 도움이 되는 게 맞구나.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을 우리 옛날에 어땠어요. 정말 네. 우리 그 우리 부모님들 세대 한 지금 100세 정도 되신 세대의 분들의 옛날에 젊은 시절의 삶은 어땠나요?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단 말이에요. 아직도 아직도 농사 짓고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짓고 사셨던 어머님 아버님 입장에선 이것만 해오셨기 때문에 농사에 대한 건 정말 전문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그 외에 대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없기 때문에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워서 사회로 나간 자식들은 부모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 대화가 돼요? 대화가 안 돼요. 왜요? 경험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렇게 해서 노동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쉽게 벌 수 있는 사회를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옛날에서부터 들어왔던 이야기를 굳게 믿고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상태 그대로를 내년도 똑같고 올해도 똑같고 10년에도 똑같이 살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 거예요. 물론 그렇게 산다고 나쁜 인생 이런 건 이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는 경제적 자유를 가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마세요. 나의 성격 때문에 안 움직이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무조건 이랬든 저랬든 직접 경험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성장을 따라 성장이 따라오게 되는데 간접 경험도 도움이 되니까 이랬든 저랬든 고민하지 말고 우선 하라 얘기예요. 우선 하라는 얘기예요. 우선 그냥 오늘부터 지금 당장 그냥 이 방송 끝나면 그냥 해야 돼. 고민할 게 없어요. 고민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요 그저께인가요? 낙원갈비라고 아세요? 요즘에 새로 생긴 갈비집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가봤어요. 우리 애들하고 갔는데 이게 이제 양념고기도 팔고요. 같은 테이블에 같은 테이블에 숯불에 구워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소고기, 돼지고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리고 옆에는 그 뭐야 샤부샤부 이렇게 동시에 먹을 수 있어요. 동시에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또 이제 마음대로 저쪽에서 퍼가서 고기라든지 이런 거는 인분을 추가하고 그람수를 추가해야 되지만 셀프바를 이용해서 계속 수제비라든지 칼국수라든지 라면이라든지 프리하게 계속 이용할 수 있더라고요. 새로운 어떤 시스템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제 스타일은 아닌데 어쨌든 충분히 애들이나 좋아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그곳에서 식사를 하는데 샤부를 먹다가 고기랑 이것저것 건져 먹다가 칼국수랑 수제비를 넣으려고 이제 육수를 부었어요. 그러고 나서 육수를 붓기 전에 식을 거니까 그 전에 팔팔 끓었던 육수를 우리 애가 이렇게 떠가지고 종이컵에다가 이렇게 넣어 놓은 거예요. 앞에다가 근데 이제 요즘 애들 그냥 안 먹잖아요. 핸드폰 보면서 먹잖아요. 그래서 핸드폰 보면서 먹다가 이걸 건드려가지고 아이고 손등이랑 다리에 조금 쏟은 거예요. 국물을 종이컵에 있던 국물을 다행히 약간은 싫은 상태에서 쏟아서 빨갛게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놀랬죠. 우리 애가 놀랬죠. 그래서 이제 어? 아이고 저도 놀라고 이제 다 분위기가 그랬는데 저쪽에서 음 저쪽에서 한 그 이제 직원분이 오시더니 어휴 이제 눈치챈 거죠. 오더니 어휴 이거 어떡하냐고 왜 어떻게 될까 물티슈 물티슈 이거 없는데 이거 잠깐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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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세요 이러면서 갖다 주시고 어 뭐 이렇게 어 뭐 한 직원분이 한 세 분이 오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한 한 분 두 분은 그냥 보고 이렇게 가고 또 한 분은 또 이렇게 뭐 좀 하고 가고 근데 한 분이 굉장히 적극적인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 잠깐 갑자기 원래 거기 안 구워주는데 고기도 막 구워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짝 물어보더라고요. 아휴 저희 쪽에서 잘못한 건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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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히 또 약간 그런 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사장님 같잖아요. 그래서 혼나실까 봐 누가 또 잘못 오해되면 그래서 빨리 진실을 얘기해줬죠. 아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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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아휴 그래요 아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휴 그것도 여자 손인데 아휴 그러면서 거기 막 잘라주시면 아휴 그래 이럴 게 아니라 안에서 저기 시원한 거 시원한 거 캔 음료를 갖고 손에 좀 이렇게 대고 있어야 되겠다. 아휴 얼음은 없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캔 음료를 갖고 왔어요. 두 개를 갖고 왔어요. 하나를 갖고 오더니 아휴 하나를 부족하겠다. 근데 또 하나는 막 갖고 오더라고요. 두 개를 막 문지르고 막 했어요. 네. 그래도 약간 따끈따끔한 느낌이 있다. 그래가지고 수도과에서 흐르는 물에 막 계속 이제 찬기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우리 민간요법으로 그래서 막 이렇게 넣어주면서 다시 이제 들어오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그러면서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어 거기 이제 분위기가 좀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분주했거든요.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아르바이트생을 가르치는 아르바이트생도 있고 뭐 팀장님급도 있고 뭐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뭔가 좀 분주했어요. 뭔가 어수선하고 뭐 그랬는데 아 그분이 사장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나와서 궁금해서 계산을 하면서 물어봤죠. 네. 그랬더니 어머 사장님이 아니야? 알바생이었어. 여러분 그분이 그렇게 친절하게 정말 그렇게 되시는 분이 알바생이었어. 알바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왜냐하면 친절하게 대했는데 굉장히 젊은 분인 것 같아가지고 어 그래서 어? 사장님이신가? 젊은 분이 사장님이시네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물어봤죠. 그랬더니 어머 알바생이야 여러분 여러분 그 알바생은요 그렇게만 그 자리에서 행동하고 있어도 더 좋은 곳으로 계속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감하지 않으세요? 또 다른 또 다른 인재를 알아보는 사장님들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우리 식구들은 우리 식구들을 뭐 잘 키우겠지만 사람이 반드시 필요할 때 그분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데려가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을 무슨 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과 그냥 주어진 일만 하는 사람과 여러분 다시 한번 내가 진짜 이거를 안 느낄 수가 없겠더라고요. 와 내가 뭔가 뭔가를 내가 진짜 장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야 만약에 거기에 어떤 그 한 사람의 충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야 그 친구를 반드시 써야겠다. 그 친구 전화번호 받아놔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최저 시급이 뭐 인상이 안 돼서 슬픈가요? 최저 시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되고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고 그릇이 준비된 사람한테는 최저 시급이 뭐야 2만 원 줄 테니까 9,620원이 아니라 2만 원 줄 테니까 2만 원 줄 테니까 제발 우리 가게 와주세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 사장님이 운영하는 가게라면 여러분 손님이 손님이 그런 계기로 더 올까요? 안 올까요? 물론 물론 예 그렇게 해줄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요. 실제로 정말로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사람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으로 세상은 나뉩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잖아요. 제가 진짜 다시 한 번 정말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런 준비된 마음과 이런 열정과 진심으로 이 경매를 만나면 진짜 이거 놀이터인데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되뇌었으면 좋겠다. 같이 화이팅 했으면 좋겠다. 같이 진짜 꼭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한 번 가지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러분 이게 원래 그래요. 뭔가 준비가 돼야지 시작해야지 된다라는 우리가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있어요.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워서 그래. 대학교는 초중고를 나와야지 갈 수 있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워서 그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실력 있으면 초등학교 때도 대학 가야 되는 세상이 됐잖아요. 영재들 막 가잖아요. 근데 그건 안 좋은 건 있더라. 애가 너무 어리니까 거기서 융화가 되지 못하고 사회생활이 안 돼버리니까 도태되고 그게 애매해지더만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준비된 뭐 인생 경험을 많이 한 40대만 무조건 부자로 사나요? 이제는 그런 세상 아니에요. 여러분 20대에도 지금 찐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이 뒤집어졌어요. 바뀌었어요. 여러분 정말 수많은 기회가 지금 도처에 깔려있는 이런 기회의 시간에 기회의 시장에서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간장게장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지만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약간 협호식품 뭐 이런 게 보는 나라도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과연 간장게장 맛을 알까요? 여러분 그죠? 근데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자 간장, 새우 그러니까 비슷한 거잖아요. 비슷한 거잖아요. 간장, 새우를 먹어본 사람은 간장게장 맛을 알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자 간장, 새우를 먹어본 사람은 간장게장 맛을 아 이런 맛이겠다 라고 유추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또 또 어디 갔지? 없어졌네 지워졌어 자 간장, 새우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 양념게장 양념게장 양념게장을 먹어본 사람도 개인데 빨간 양념이 아니라 간장으로 절였어? 아 이런 식감이겠네 그럼 맛은 간장, 새우를 먹어보지 못해서 맛은 유추하기가 조금은 어렵지만 식감은 자 양념게장을 먹어본 빨간 양념게장을 먹어본 사람은 식감은 유추가 되겠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여러분 뭐 이거다 저거다 말씀하시고 컵이 없으면 못 마십니다가 아니라 그냥 그냥 지금 시작해야 돼 내가 지금 시작하는 이 방법이 나쁘더라도 이 방법이 돌아가는 길인 것 같아요? 아 그래도 일단은 시작해 그게 그게 먼 훗날 간장, 새우일 수도 있고요 양념게장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간장게장이라고 하는 진짜로 올바른 길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런 간장, 새우의 경험 양념게장의 경험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분명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경험하세요 지금 내가 경험한 걸로 얼마 도움이 안 됐었나요? 아니에요 그것도 그것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0.1이라도 움직였기 때문에 아 이건 하면 안 되는 거였구나 라는 지식이라도 왜 이게 어디 갑니까?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지금 뭐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실천을 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을 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아주 힘드시죠? 정말 23년도 22년도 21년도 내가 진짜 경매한다고 했는데 나는 결과도 없고 아 맨날 공부만 하고 이거 되는 거 맞아? 이런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었다면 이미 떠났겠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계속 실천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실천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네? 실천하고 있으면 된다니까요 실천하고 된다니까요 우리 저거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 가양역에 방 99개짜리 그 고시험검을 낙찰받으신 우리 회원님 네 정말 그 회원님이 처음부터 큰 돈으로 했어요? 처음부터 큰 돈으로 하지 않았어요 네 처음에 2년 동안 맨날 폐차를 하다가 그때 한뚝배기 하실래에도 같이 낙찬방송에 나왔잖아요 네 조그맣게 땅을 낙찰받더니 그러다가 아 이제부터 풀릴 거라고 그때 낙찬방송에 얘기했던 기억나요 그랬더니 진짜 풀렸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공장도 낙찰받고 뭐 다른 것도 하나 낙찰받고 또 그러다가 이제 네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인가 이거 낙찰받은 거예요 네 이제 원래 본인이 하던 일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권리금 넣고 이제 내놨대 왜 그거 하냐 이거예요 편하게 돈 벌 수 있는데 여러분 이분은요 2년 동안 그 실패 속에서도 진짜 포기하지 않고 계속 경험해 경험해 아 내가 그동안 실패한 건 내가 성공하는 과정이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니라 이건 내 노하우를 쌓고 내 지혜를 쌓고 내 경험을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행복을 그런 자유를 맛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거요 여러분 제가 정말 기쁜 소식 여러분 아침 방송 계속 보신 분들은 알 텐데 73억 5천인가 낙찰받았잖아요 6천 6천 125만원 나오는 월세 나오는 거 예 그 90% 대출 받았어요 여러분 90% 대출 내 돈 10몇억밖에 안 들어갔죠 물론 10몇억도 큰 돈이죠 근데 그동안 열심히 해오면서 자산도 불리면서 이렇게 해온 거잖아요 근데 그 얼마나 재밌는 상황이 벌어진 줄 아세요? 부동산 사장님이 전화가 왔대요 100억에 누가 사겠다는 사람 있는데 그거 팔아줄 수 없겠냐고 여러분 실천했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인 자유로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어디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우리 회원님 실제로 지금 몇 년 동안 경험한 스토리 하나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실천해야 됩니다 근데요 실천 어렵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간장 새우도 괜찮고 양념게장도 괜찮으니까 그냥 하라니까요 오늘 1분만 해도 돼 1분만 해도 돼 1분도 부족 1분도 힘들어요 30초라도 하세요 30초라도 이게 시작인데 시작을 시작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여러분들 연예인들은 정말 얼마나 거기가 정말 정글이고 정말 얼마나 치열한 곳인지 알죠 연예인들도 마음속에 항상 마음을 먹고 있잖아요 다 인기는 한때라고 그리고 인기를 겨우겨우 계속 유지하는 것도 굉장히 고맙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연예계에 진출해서 활동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정말 피 땀을 얼마나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할까요 시장에서 시장성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면 광고도 못 찍고요 방송국에서 불러주지도 않으면 계속 집에 있어야 돼요 얼마나 치열합니까 양극화가 되게 심하잖아요 그 연예계에서 잘 나가는 사람은 되게 잘 나가고 못 나가는 사람은 진짜 여러분 너무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거 아세요 놀던 언니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놀던 언니 나도 가끔 보는데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많이 인기 있었던 여성 그런 유명한 사람들이 특히 가수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디바 디바에 나오고 또 누구야 핑클은 없었던 것 같고 누구 있었지 또 아무튼 생각해 샵에 이지연인가 이지연인가 그 친구도 나오고 뭐 하여간 이것저것 나와요 여 친구 저 친구 나오는데 어머 AOA에 초화도 나오더라고 AOA에 그럼 AOA면은 불과 몇 년 전에도 활동했던 친구잖아 인기 되게 많았거든요 어머 나도 생각해 보니까 어 진짜 이 친구 어디 갔지 얘네들 왜 안 나오지 생각해 어머 그랬네 초화 알죠 사뿐사뿐 걸어가 이런 거 알죠 그거 응 그 친구들 아니야 초화 되게 그중에도 굉장히 이렇게 좀 인기가 있었던 친구였는데 몰라 내 생각인가 어쨌든 오늘 이 친구가 오랫동안 이제 쉬면서 쉬는 언니들 중에 이제 막 옛날 놀던 언니들 이제 나오는 거예요 제기를 꿈꾸는 거죠 진짜 나도 모르는 사람이 사라졌었구나 아 진짜 연애기 치열하구나 제가 갑자기 얘기 왜 안 하면 여러분 경매 공매로 여러분 경제적 자유로 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치열하게 안 해도 다가 다가 여러분 다 연예인들한테 나는 진짜 이 경매 공매하라고 가르쳐주고 싶어 그러면은 놀면서 연예계 활동할 수 있고 여유 있게 그러면은 놀면서 월세 들어오고 이거 얼마나 행복해 연예인들이 몰라서 그냥 거기만 집중하고 막 맨날 운동하고 자기관리하느라고 어 뭐 플룩 배우러 댕기고 맨날 바이올린 배우러 댕기고 뭐 말타는 거 배우러 댕기고 맨날 그런 것도 중요한데 혹시 안 됐을 경우도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물론 물론 반론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얼마나 치열한데 지금 그렇게 빈틈을 보였다가는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데 근데요 그 빈틈을 보이지 않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더 더 그쪽 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러분이 재정적으로 여유가 생겨봐요 여유가 생긴 상태에서 나오는 이 바이브 이 어떤 그 뭐라 그래 어떤 이 액션 이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그 자태 애티튜드 이 모든 것들이 여유가 생기고 달라져서 더 깊고 더 오묘한 뭐가 나올 거라니까요 제가 주변에 보니까 느껴진다니까 여러분 경제적 자유로 생기죠 사람들이 태도부터 달라집니다 여유가 생기고요 마음에 그릇도 넓어져요 여러분 어? 어? 전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보는데 얼마나 많이 보는데 예? 여러분 손흥민처럼 이런 여러분 이런 친구들처럼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안 해도 경매 공매는 살짝만 노력해도 경제적 자유로 갈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강인 선수 생각해봐 얼마나 진짜 치열하게 했어 발렌시아에서 그렇게 막 목 크게 하려고 물론 다른 여유가 이유들이 많이 있겠죠 내부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대내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땐 그렇잖아요 예 막 이렇게 눌렀고 눌렀고 눌렀는데도 그때 얼마나 무너지고 힘들었을까요 한두 사람이 누르는 게 왕따 수준이었다는데 그리고 몸에 부딪히면 몸싸움이 안 되니까 아 프로 무대는 좀 아닌가 이런 인식도 팬들도 많이 가셨단 말이에요 발렌시아 팬들이 결국에는 악을 물고 깡을 물고 체력 굉장히 키우고 몸싸움도 이제 되는 거 알죠 여러분 그 과정이 우리는 그냥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 얘가 좀 잘해졌네 이제 좀 정기차렸나 이게 아니라 이 친구는 얼마나 치열하게 남들보다 더 얼마나 진짜 이걸 이겨내고 극복하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했을까요 황희찬 선수 봐요 황희찬 선수가 원래 임대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못했어 아니 잘하긴 잘했는데 꼴 결정력이 없었어요 꼴 결정력이 없었어 본인도 본인의 단점을 단점을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그거 극복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골째야 지금 이번에 되게 잘하잖아요 얼마나 치열하게 정말 노력했을까요 얼마나 치열하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안해도 돼 되게 쉬운 여러분 여기 되게 쉬운 시장이야 여러분 쫄지 말고 죄송합니다 쫄지 말고 그냥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합시다 알겠죠 여러분 아 여러분 또 여기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요 너무 길어지면 안 돼요 요즘은 압축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이걸로 꼭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이런 방송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다 잡으세요 부동산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경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어떤 분야에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아르바이트 생각 같은 마음 우리 프로 선수의 그 정도의 레벨은 아니어도 여러분 그냥 누군가 나에게 일을 주어지면 그것보다는 더 이상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올해를 오늘부터 준비하면서 우리 군문 경매 식구들이 실천하는 그런 식구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려보니까요 우리 함께 2024년에는 진짜로 우리 꼭 같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자 네 황희찬 화이팅 너무 쫄립니다 워끈납후님 반갑습니다 강석훈님 네 아 누구예요 갑바울리 이명홍 송가인도 오랜 세월 무명 가수 생활했죠 오늘날 포기하지 않은 결과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네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려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좋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그분들도 얼마나 진짜 대단합니까 그죠 네 아 네 우리 소담님 네 왜요 소담님 무슨 일 있었어요 음 소담님 4천 가지고 종잣돈으로 1억 만들어서 경매하려고 저는 4천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 그 중 그 종잣돈조차 없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누가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화이팅 하시고 네 뭐 기왕에 잃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냥 없었다 내가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고 다시는 내가 원래 4억 4억 벌고 나서 당할 거 4천만 이번에 잃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담님 화이팅 하시고요 네 우리 최훈조님이 그래서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소담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요 화이팅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 경험이시고 그냥 이게 기본이십니다 네 아 유재인님 감사합니다 네 박정환님 되게 쉬운 시장이라는데 그냥 하다 보면 결과가 있겠죠 그럼요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화이팅 합시다 아이마미님 그저 달려야지요 끈기 같고 끝까지요 올해는 문서훈이 최고라는데 아이마미님 화이팅 합시다 네 햇살미소님 힘든 시기 보내고 있는데 멘토님 말씀 듣고 용기내봅니다 아유 좋습니다 이재봉 이재봉님 오늘도 새해 출발에 어울리는 말씀 감사드립니다 마음가짐 다시금 다지면서 새해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하고 실천하겠습니다 네 아유 아라리보선님께서 소담님 화이팅 해주셨고요 이야 정예라님 경제욕 자유 꼭 이룰 거예요 해줬어요 네 부풀어님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리치 써니님 그냥 합시다 아르바이트 자세를 배우며 좋은 말씀 세게 듣고 새해도 시작해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우리 리치 어 발밤 리치발미님 어 의왕 여섯 번째 패차라고 울고 있어요 어 올해 그냥 하면 될라나요 멘토님 오늘도 정신경시켜주셔서 다 잡을 다 잡을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줬어요 네 좋습니다 네 이야 여러분 네 맞아요 마음의 그릇이 커지는 건 확실하더라고요 최훈저님 눈빛도 달라지고요 네 맞습니다 멘토님 모르는 게 없으셔 사뿐사뿐 걸어가 그렇죠 제가 초화를 좋아합니다 애의요 애의 중에 그렇죠 근데 어느 날 없어졌더라고 없어졌더라고 어쨌든 네 네 굴리자님 저도 도전하고 있는데 패차라며 배우고 있어요 다시금 다짐하고 꼭 되리라 네 좋습니다 하늘지붕님 제 아는 사람 이름도 고선미인데 반갑네요 해주셨어요 갑자기 갑자기 네 좋습니다 아 참 네 고선미님이 인사 처음 드린대요 아 그랬구나 네 반갑습니다 고선미님 자주 뵐게요 야 니들이 개맛을 알아 니가 부려님께서도 CF의 한 장면을 또 연출해주세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또 너무 길어졌네요 여러분들 아 참 여러분들 네 정말 24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오늘부터 왠지 무언가 새 마음 새 뜻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날짜잖아요 사실 그쵸 어제는 휴일이었고요 근데요 오늘을 일단 실천해야 좀 길게가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아무리 바쁘더라도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거 오늘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해야지가 다음주가 되고 또 한다로가 됩니다 안됩니다 이방송 끄고 마음 먹은 거 잠깐 끄적이고 시작하는 우리 굿모닝 경매 식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24년도 여러분들 작년을 뒤로하고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아침을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음에 저도 무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유한한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매일 아침 행복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굿모닝 경매와 함께하시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활기찬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포옥션의 이성재 멘토였습니다 우리 같이 잘됩시다 화이팅